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돌터리터 법규 3, 4장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오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고 그리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4장 오류 1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 파가 가르치는 것은 원죄 자체가 전 인류를 정죄하거나 일시적이고 영원한 처벌을 받게 하는데 충족한다는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잘못되어졌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원죄 자체가 전 인류를 정죄하거나 일시적이고 영원한 처벌을 받게 하는데 충족하지 않다. 영원한 처벌을 받게 하는데 충족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충족한다는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원죄가 영원한 처벌을 받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2항을 한번 오류 2죠. 오류 2를 한번 보면서 다시 또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입니다.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영적 은사나 선한 성품과 적적 선하심, 거룩한 의와 같은 것은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의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타락으로 분리될 수 없어서리라 라는 것이다. 거룩한 의의, 거룩과 의의 이것은 우리가 창조될 때의 고결한 우리의 성품들이죠.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서 그들은 우리가 영적 은사나 이러한 것들이 의지와는 상관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3을 한번 보시면 그릇된 자들이 아름니우 습화가 가르치는 것은 의지 자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무엇임을 아마 시청자들이 알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의지 자체가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죽음으로도 영적 은사가 인간의 의지에서 분리되지 않은 것이고 어두운 오성과 불규칙한 애정으로 인해서 방해받았을 불이다. 이런 방해물이 제거된다면 의지는 그 본래의 능력을 실수할 수 있다. 의지 자체는 앞에서 제시될 수 있는 선한 자세를 바라고 선택할 수 있거나 바라지 않고 선택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께서 감지하셨을 일어보는데요. 우리가 4까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라고 되어 있죠.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중생되지 못한 자가 실제로 또는 전적으로 죄 가운데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선에 이르는 어떤 능력에도 결핍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의와 생명을 찾는 데 굶주리고 목마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애통하고 상한 심령의 재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와 그리고 개혁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매우 혼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돈이라기보다는 헷갈린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두드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죠. 판서를 하면서 아르미니우스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핵심은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윌이죠. 이것을 이제 그들은 혼리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다. 아르미니우스 파의 주장은 자유의지다. 이렇게 보시면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아르미니우스 주의. 우리가 이 부분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아르미니우스 주의. 왜 그들이 자유의지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제를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나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오류들을 지적하는데 좀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아르미니우스 파. 아르미니우스 파가 개혁신앙인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 파라고 해서 개혁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르미니우스 파도 개혁신앙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아르미니우스 파는 바로 로만 캐토릭이다.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개혁신앙 안에 있는 로만 캐토릭이다. 말은 참 쉬운 것 같아요. 개혁신앙 안에 있는 로만 캐토릭. 또는 아르미니우스 신앙은 개혁신앙 안에 있는 로만 캐토릭 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로만 캐토릭 시점 인 리폼드디얼러지. 그 다음에 로만 캐토릭 시점 인데. 그걸 지우고 다시 제가 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헷갈릴 수도 있어서. 제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캐토릭스 이거는 사람을 말하고 이거는 신학을 말하죠. 주의를 말하죠. 그리고 리폼드드 페이프. 우리말로 한다면은 개혁신앙 안에 로마 캐토릭 주의는 뭐다? 바로 아르미니우스 주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개혁신앙 안에 있는 로마 캐토릭 은 로다. 아르미니우스 파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정리가 되시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파가 그렇게 유별난 건 아니에요. 아주 저는 자연스러운 사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아르미니우스 파와 개혁신앙인과의 이 차이를 제가 늘 지금 말씀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주제를 봅니다마는 출발점이 다른 것은 맞아요. 아르미니우스 파는 인간 측면에서 출발을 하고 여기서는 하나님 측면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대조이제 하는 것인데 인간의 측면에서 아르미니우스 파는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개혁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인간의 측면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르미니우스 주인은 제2원인에서 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는 제1원인에서 출발을 하겠다.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그런구나 하고 아마 정리는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면 여기는 A라고 하고 여기는 그냥 R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르미니우스 주인입니다. 아르미니우스 파 여기는 개혁신앙인 여러분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쓰질 않아도 그냥 R, A 이렇게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미니우스 파든 개혁신앙이든 여기서 두드러진 차이가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상황과 분모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또는 현상도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내에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좋고요. 아니면 이상적인 교회도 좋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참된 신앙인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없는 것처럼 봅니다. 여러분, 매우 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랠리입니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르미니우스 파나 그리고 개혁신앙이 다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 파는 그 방법을 제시하죠.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예정, 예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작정. 이렇게 큰 주제인데 아르미니우스 파는 펠라규스처럼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펠라규스처럼 펠라규스 파입니다. 펠라규스 주의, 사람을 말할 때는 파 그리고 사상 말할 때는 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좀 헷갈리게 말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그래내기하고 저를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믿는 자가 적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라는 것에서 해결점을 이제 제시하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는 선택을 향하여 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개혁신앙에는 선택되었기에 우리가 선택되었기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아야 한다. 의지적으로 말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요.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워낙 적어서 선택되었다고 가정 설정하지 말고 개혁신앙에는 가정을, 선택을 전제하고 바로 살자. 그런데 여기 있는 아르미니우스 파는 전제하지 마라. 아예 부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택된다, 이렇게 살면 선택된다라는 것이고 개혁신앙이 선택되었기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혼돈인가요? 혼란인가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은 공통북모예요. 아르미니우스 파도 현실이 왜 이렇게 적은가? 선택이 되어졌다, 선택되어진 자가 이렇게 적다는 말이야? 아르미니우스 파도 적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개혁신앙은 또 적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너무 적은 거죠. 아르미니우스 파도는 그러면 참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가 너무 적다. 그런 전제를 하고 지금 들어가는 선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살지 마라. 그렇게 되면 구원파로 가질 수, 아르미니우스 파도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에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면 구원파가 된다는 거예요. 존재를 하고 자꾸만 사니까. 그래서 선택된 자가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모든 자가 구원이 되겠죠. 이렇게 보편주의로 빠질 수가 있겠지만 개혁신앙은 정해져 있고 적다. 정말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확신을 갖는 것 정말 귀하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겠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실천해야 된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위에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워낙 많은 수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적은 수인 거죠. 그래, 그리려니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위에 말이 맞는 거예요. 네 신앙 네가 챙기면서 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결과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선택되는 거 아니냐? 구원에 이르는 선택을 대는 것은 네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아르미니우스파의 말이 훨씬 듣기 좋아요. 그것에 훨씬 듣기 좋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도달하는 것은 양적 성장이나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열매들이 아르미니우스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엉주의로 빠져서 결국은 로마 카드릭의 안쪽으로 숙하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개혁신앙인이 바라보는 것은 이와는 조금 다르죠. 선택되어 졌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적게 적다. 그래서 자신이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라. 이런 차이인 거죠. 그리고 정말 적은 수가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선택되어 졌는데 많은 수가 선택되어 졌는데 적은 수가 바르게 살아간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적은 수가 선택되어 졌는데 바르게 살아가는 자는 자연스럽게 적지 않을까.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에 아르미니우스주의가 훨씬 우리에게는 정다운 거죠.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인간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조하게 되어져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저는 아르미니우스주의와 개혁신앙의 이 사이가 몰리떨어져 있거나 방금 제가 대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처럼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이성적으로 그렇게 이해는 하고 인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라보면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더 가깝고 정답고 인간애가 있어요. 개혁신앙은 매우 추상적일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는 적은 수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적은 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 착각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여기는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구원파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지금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오류를 지적하지만 이게 이념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춰봐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비춰봐야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돼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비판이 이념적으로, 이념상으로 흐르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한번 읽어보고 읽어보고 난 다음에 아마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원죄 자체가 전 인류를 정죄하거나 일시적이고 영원한 처벌을 받게 하는데 충족한다. 충족하다는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그러면 3, 4장 1항과 한번 대조해 보면 큰 차이를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기원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줬는데 고성, 그리고 심정, 의지 모두가 청렴하고 정결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 을 꾸며졌고 그룹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지금 가르미니스 주의가 말하느냐를 보면 좀 대조가 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뭐라 하느냐. 원죄 자체가 전 인류를 정죄하거나 일시적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한다. 원죄와 처벌과는 상관이 없다. 정말 그럴까요? 자, 우리가 1항을 봤습니다마는 2항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항을 보면 부패의 복음은 타락한 후에 자신의 모양으로 가진 자녀들을 낳았다. 부패했다, 부패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항으로 한번 가봅시다. 인간은 죄 가운데 인퇴되어 진노의 자녀로서 구원하는 선을 구할 힘도 악에 치우시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죄와 그것의 속박으로 죽어서 중생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다. 본성의 타락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아서 구원하는 지식 전혀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원죄 자체가 전 인류를 정죄하거나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데 충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원한 처벌을 받게 하는데 원죄가 충족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제 얼굴을 지우고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서에 아마 집중하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죄가, 원죄가 처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정의의 만족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저주도 없다. 이 다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없어서 타락이 원죄가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죠. 하나님의 정의도 만족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저주도 받아야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느냐 하면 이런 것이 피로 원죄가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고 타락은 영향을 또한 왜냐하면 부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타락은 부패의 영의 기능의 부패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지금 부정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대신 받아야 하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이러한 것이 필요하는데 인간으로서는 부족하니까 중보자 그리스도가 요구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대신해서 뭐가 필요하죠? 의지가 대신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앞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의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없는데 그것이 개혁신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받았다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어차피 나는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정말 바른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런 것을 워낙 많이 보니까 아르미니우스는 의지의 움직임에 의지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의지적으로 이렇게 추진해가는 선행 그리고 의지적인 믿음 의지적인 삶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에 그들은 중보자 그리스도까지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중보자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르미니우스 파는 강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부인함으로 중보자 그리스도 3위일체를 부정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까지는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중보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의지를 강조하다 보면 이런 것을 부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벨지카 20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믿는 것은 자비롭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 불순종에 처한 본성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벌을 받게 하셨다. 이것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처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계속해서 보면 몸만 아니라 영으로도 의인으로서 불이한 자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29항 교회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요. 이것은 교회이니까 그냥 넘버 6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5항 1장 15항 돌토레이트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운 심판에 내버려 둠으로 그들 자신의 길을 따르게 하여 마침내 자신의 정의를 선포하고 여기 보면 죄와 벌을 받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로마 개혁신앙의 안에 있는 로마 카토리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한번 볼까요? 여기 신앙 우리 돌토레이트 2장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는 처벌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처벌은 몸과 영으로 받고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렛된 자들이 가르치는 거서 원죄 자체가 전 인류를 정죄하거나 일시적이고 영원한 처벌을 받게 하는데 충족하다는 말은 옳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2장 1항에서 말하는 이 말이 잘못된 것이죠. 그들에게는요.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지금 하는 요심 이야기죠.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이델베르기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나 여기 보시면 일시적이고 영원한 심판으로 그들을 벌한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나 라고 이야기 되어질 때에 우리가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원죄 자체가 전 인류를 정죄하거나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무엇이 필요 없게 될까요? 무엇이 필요 없다 말이 좀 헷갈리는데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답하고 있는지 볼까요?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사도의 말씀에 보순된다. 이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리고 죄의 삭순 사망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가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답을 하신 건데요.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보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불신앙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좀 전제가 많았습니다마는 혹시 아르미니우스를 이념적으로만 바라보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류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